변길섭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내결 최인규 선수 초반에 상대편의 기습선수 잘 막아낸 이후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그 기습 변길섭 선수가 그런 기습을 하고자 했다면 센터배럭스를 하고 입구쪽에다가도 배럭스를 하나 더 지어서 정찰이 오더라도 상대를 기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길섭 선수가 이렇게 센터배럭스 해갖고 머린 벙커 푸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이거 실패하면은 그냥 어떤 힘싸움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제 도망갈 구멍을 파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안하니만 못한 플레이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걸 때는 아예 화끈하게 거는 편이 뭐 아니면 도가 도박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게 걸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 뭐 안통하면 이렇게 좀 불리하더라도 해봐야지 안통하면 조금 불리해지는 건 지는 거죠 테란 대 테란에 있어서 그 뭐 탱크 곤란시 정면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랍십을 통한 멀티 견제는 좀 필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7시 지역을 발견했을 때 드랍십 공격이 주요를 했더라면 그 지역만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기의 승렬을 통해서 최인규 선수 일단 1대0을 앞서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두 번째 경기는 비프로스트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프로스트 변계섭 선수가 충분히 자신의 여러 가지 기반한 작전을 잘 쓸 수 있는 맵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프로스트에서 있었던 유일한 태태전에서는 완전히 힘싸움을 펼쳐졌었어요 임현 선수와 이 대결을 했던가요? 아니죠 네오버티거였군요 비프로스트에서는 온게임넷 스타리그에서는 없었고 네이티브에서는 없었고 챌린지 리그에서 딱 한 경기가 있었는데 서지훈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훈재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지훈 선수가 그냥 탱크 힘으로 그냥 몰아쳐서 이겼거든요 그런 게 테란 대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힘으로 밀어치는 플레이가 가능한 이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모르겠습니다 또 변기섭 선수의 엽기가 발휘가 될지 네 변기섭 선수 이제 변함껏 치니까 반드시 좋은 경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게임수가 1대0으로 최인규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변기섭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지 두 번째 경기 맵은 비프로스트입니다 메인 온게임의 스타 리그 가장 두 번째 경기에 보겠습니다 강도경 선수의 결승 파티는 누가 될 것인지 변기섭 선수 이제 2승 2패가 됐고 최인규 선수는 4승 1패 대테란 전 첫 번째 경기를 잘 치렀는데 변기섭 선수 변기섭 선수 변기섭 선수에서 또 어떤 기본한 작전을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정면 승부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변기섭 선수는 너무 긴장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 경기 정도는 질 수 있고 뭐 같은 팀 동료 강도경 선수는 촉촉을 지고 역전승 했지 않습니까 자기 평상시에 어떤 연습하던 대로의 실력을 그냥 발휘한다라는 이런 정도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 변기섭 선수 변기섭 선수의 진영은 두시 두시 변기섭 그리고 이에마스는 최인규 선수는 유일하게 남은 한 곳 스타팅 로케이션 여덟이십니다 최인규 테란 대 테란 불균색 테란 최인규 게임수가 1대0으로 최인규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 경기만 더 이기만 최인규 선수 결승에 진출합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이 맵에서 그냥 힘싸움이 막 펼쳐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테란 대 테란전에서도 조금 전에 김동혜 전위원한테 한번 언급을 했듯이 게스가 있는 멀티를 하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개목은 물론 당연히 더 좋겠죠 여기나 뭐 이런데 이 게스가 있는 지역의 멀티들 같은 경우가 수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최인규 선수가 여기를 먹었다고 쳤을 때 병빈서 선수가 이 길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언덕을 뺏기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다고 여기만 수비 라인 집중하더니 이리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길목도 다양하고 어쨌건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컴색 같은 걸 확인해 보고 빈대가 있으면 쓱 가가지고 자리 팍 잡아 놓으면은 유리하단 말이에요 뭐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나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예 그냥 지상으로 몰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타격을 주기가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란 대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예 드랍시 사용하지 않아도 예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 수 있는 예 이런 지역이죠 네 양 선수들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제 건물들 하나 둘씩 짓고 있는데 두 선수보다 입구 부근에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 태형 네 뭐 두 선수 특히나 채윤규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비프로스트만큼 위치 2인용 맵인데 8시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자원 채취가 조금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알려진 로스트 템플에서도 6시 지역이 어쩔 수 없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채윤규 선수 아래쪽 5시부터 쑥 돌아서 상대편 본진 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거 변기수 선수는 앞쪽 뒤쪽 꽁꽁 막아놓고 변기를 하려고 하는 듯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막혔죠 네 머리는 나와도 못 들어갑니다 최윤규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기수 선수의 SCB가 뒤쪽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미니매미로 확인됩니다만은 아무튼 양 선수도 상대편에게 자신의 본진 모습은 가급적 보여주지 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처방 참 병빛섭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참 이번 시즌 옥게임네스 탈리그는 한비소프트의 잔치가 되는데 최윤규 선수가 한 경기만 더 따내게 되면 한비소프트 대 지오 팀의 이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참 한비소프트의 희망 지금 강동영 선수가 6연승에서 물론 뭐 결승 지출했지만 6연승에서 이제 좌전을 했는데 지금 최윤규 선수가 또 6연승입니다 자신의 5연승 기록을 드디어 최윤규 선수가 갱신을 했고요 6연승 8연승자 국기공 선수를 제외하고 7연승을 거둔 선수가 3명밖에 없는데 그 7연승자의 대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승까지만 간다면 또 그것이 또 깨질 수도 있겠네요 네 최윤규 선수가 또 어느새 그렇게 됐군요 어느새 네 이번 경기 이기면 7연승이 됩니다 네 그 7연승했던 선수가 앞서 제가 좀 엄정의 해설위원께 여쭤봤습니다만 김동수 임의원 홍준호 선수라면서요 그렇죠 네 유일한 8연승 선수는 국기봉 선수고요 네 이제 강동영 선수의 개인 기록이 아니라 최윤규 선수의 개인 기록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토리 둘 짓고 있는 붉은색의 최윤규 네 뭐 다른 종족끼리 이 맵에서 경기를 펼치더라도 언덕이 멀티가 상당히 달갑지 않은데 테란 대 테란에서는 있으나 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미네랄만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지 양 선수들 모두 뭐 뭐 뭐 뭐 만약에 이제 1.07 버전이었다면 예 서플라이 디포를 늘려서 인구수를 채우느니 예 미네랄만 남는다면 뭐 커맨센터 늘려서 채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컴센스테이션 달아서 레이스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레이스전 잘 안 벌어지는 태태전 양상인 경우에는 진짜 저 언덕의 계륵벌지는 참 좀 할까말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양 선수들 건물을 가지고 상대편의 본진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최인규 선수는 배럭스로 그리고 변기수 선수는 본진 바로 옆에 지워놓은 엔진 양의 변화 이렇게 딱 뛰어서 봅니다 현재까지 두 선수는 똑같은 빌드를 타고 있죠 네 아무리 만들어졌고 아 아직까지 맹팽할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인용도의 비플러스트 게임 스코어는 1대0으로 최인규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변기수 선수는 아무리 없죠 지금 어 변기수 선수 어 그러네요 네 일단 탱크 생산을 통해서 조이기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? 네 이은재 선수가 한비소프트 팀 아닙니까? 네 이은재 선수가 이 맵에서 서지훈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잘 싸웠는데 멀티도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서지훈 선수의 탱크로스에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이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런 것 없더니 아 지금 지오 팀 네 네 네 난이근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저로부터 유병준 선수 이재훈 선수 그리고 김동준 선수 네 뭐 마시고 있던 선수가 김동준 선수였습니까? 컵에 가려서 김동준 선수까지 와 있군요 자 이렇게 최인규 선수는 확장 하나 더 시도하고 있고 변기수 선수는 탱크 물론 복은 있어요 최인규 선수가 뭐 갑자기 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의도대로 빨리 지금 조이기를 들어가느냐인데 변기수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 좋거든 요즘 최인규 선수가 빠른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변기수 선수는 언덕 멀티를 먹으려고 하네요 자 갑니다 변기수 선수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최인규 선수는 골리아 시험 많은 듯 보입니다 컵에 센터는 다 완성이 됐고 지금 타이밍 최인규 선수의 약한 골이 약한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인규 선수 네 자 여기서 시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수에서도 밀리고 네 지금 뭐 툭툭보로 싸워도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네 그런데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변기수 선수는 일단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의 어떤 좀 당황한 듯한 이런 표정이 보이... 어? 어? 자 골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아 예 언덕 위쪽으로 해서 가겠다 예 이런 의도인거 같네요 병기수 선수 자 병기수 선수 자 11시 부근 바로 이곳 내려오면 바로 여기거든요 네 지금 테크 안나오고 못 막죠 지금 예 병기수 선수는 그냥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언덕 위에서 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아 언덕이네요 언덕 위쪽으로 잠시 되게 갑니다 자 골리아 시험이 훨씬 많습니다 최인규 선수 일단 조합상 예 역시 뭐 이런저런 어떤 운영의 여지가 있는 맵에서 병기수 선수의 진가가 많이 되는군요 네 아 cd가 저희 서포격시이자 scb 맞습니다 스탑버터 테크라도 탔으면은 딱 골리아 내려놓으면 되는데 말이죠 네 위쪽에다가 네 치열 확보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닝 베이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아 그리고 저쪽에서 커맨센터 띄우고 최인규 선수는 곧바로 매 중앙을 지나 상대편 쪽으로 가는군요 예 굉장히 다수의 골리아시라면 몰라도 지금 뭐 3기 정도의 골리아시 예 처리 가봤자 타이크 1기 정도만 cg 모드 돼 있어도 저 골리아스로 뚫기 뭐 하거든요 네 강도영 선수 결승전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죠 네 지금 최인규 선수가 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이 시간동안에 가스멀티 다섯시점 멀티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때문에 한번 가본 것 같네요 날짜 황급히 다섯시점을 한번 간 것이었군요 아 예 병길섭 선수는 예 일단 노멀티에서 이제 탱크러시를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이쯤 됐으면 예 병길섭 선수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예 멀티를 해야죠 아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 6시까지 확장을 시도를 합니다 아 예 자그마한 넷이고 언덕도 많은 넷인 비프로스트에서는 저런 확장확장 예 시그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참 그리고 병길섭 선수는 11시에 배럭스 만들어놨고 지금 병길섭 선수의 플레이는 입구 맞구 플레이를 하면서 최인규 선수가 투스타레이스를 왔습니다 예 큰일날 빌드였어요 예 병길섭 선수는 그 챌린지 리그에서의 같은 팀 이윤재 선수의 패배 가 굉장한 그 어떤 재산이 되어서 예 지금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인규 선수 초반에 주도권 완전히 뺏겼습니다 네 병길섭 선수는 한군데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다 시도 그래도 지금 뭐 6시쪽에 가스 멀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아 그래도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쓰는군요 가만 두 눈이 미네랄이라도 캐게 되면은 예 이곳을 다시 차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최인규 선수 아 파악 됐네요 이지옥도 그럼 네 6시 확장기도도 파악이 됐고 언덕 뒤쪽으로 탱크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위주 아 그렇죠 화력에서 밀립니다 최인규 선수 붉은색의 최인규 시즈 모드 근처에 접근도 못하죠 예 최인규 선수가 물론 지금 스타포트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최인규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지금으로선 저거입니다 예 지금으로서 레이스 모우자니 예 뭐 자원상으로 빡빡할게 분명하고 병길섭 선수가 완전히 탱크 위주고 골리앗이 좀 예 골리앗의 비율이 어떤 이 적은 예 이 악점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이제 드랍칩을 활용하는 이런 컨트롤 뿐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보니까 병기수 선수 골리앗도 늘리고 있네요 네 몰래 아무리 만들어 놓고 6시 확장기도도 네 계속 이렇게 이끌려다니면 안되는데요 최인규 선수 이번에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최인규 선수 일단은 6시에서 5시 사이를 자신의 세력분을 놓기 위해서 병력 동원하고 최인규 최인규 선수도 5시 좀 멀티 노려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만 해도 최인규 선수 그냥 예 밀어 예 붙여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지금은 예 이 언덕 쪽에 탱크를 시즌에서 시키기는 안 돼 말이죠 병기수 선수 눈치 빠른데요 늦었죠 최인규 선수 예 동원합니다 SCB가 앞에서 아 SCB와 골리앗으로 탱크로 최인규 선수의 견제 시도 극복하는 병길섭 다 같이 지켜냅니다 고수와 고수의 싸움에서는 1mm의 차이로 예 살을 내주느냐 뼈를 내주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고 병기수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했었던 그 예 전진 배럭 예 이게 안 되니까 그거 뭐 미네랄 150밖에 더 합니까 배럭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손해가 경기가 진행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은 꼼짝 못하고 패한단 말이에요 네 최인규 선수 병기수 선수 약한 태란 유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강력한 태태전 펼치는 선수인데 아주 초반에 조금 손해보고 시작하니깐 이렇게까지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인규 선수의 마지막 보루는 12시 지역인데 사실 12시 지역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6시 쪽을 또 병기수 선수가 차지하면 계속 쪽으로 한 그릇씩 뒤쳐지는 거예요 6시는 상대편 쪽을 밀었는데 병기수 선수가 고체제 그대로 가면 또 이게 어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탱크 위치가 곧바로 6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6시도 병기수 선수하고 차지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커밋 센터는 또 지휘됐고 병기수 선수의 경기 장면 지금 경기는 병기수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병기수 선수는 별다르게 실패한 작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맥의 중앙 부분 또는 심대결 탱크 위주의 병기수 선수 아 지금 가스가 아마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최인규 선수 네 활약전에서 전승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네 참 역시 그 예 진짜 이렇게 A급 최강급의 선수들이 예 참가를 하는 온게임의 스타리그에서 연승이란 거 정말 힘들군요 네 아직 뭐 경기를 안 끝났습니다만 또 최인규 선수 또 뒤쪽 한번 노려봅니다 5시 병기수 선수의 아 그래도 뭐 결정적인 타격까지는 최인규 선수는 지금 SCB들을 강제 공격을 계속해 줬거든요 우클리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곳에 방어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 이 6시 지역만큼은 주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12시를 어떻게 했었는지 본질 가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하죠 12시 바로 아래쪽에 병기수 선수의 병력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도 진짜 예 최인규 선수가 매개 불리한 상황인 걸로 예 생각이 되는 예 그런 형태였는데 어 예 어느 정도는 예 그냥 얼핏 봐서 이 양 선수의 유불리를 그렇게 탁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볼 때 네 흔히들 이렇게 미니맵을 보고 어떤 색깔의 분포를 보지 않습니까 점 찍힌 뭐 촘촘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죠 예 그걸 봤을 때 최인규 선수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지 않아요 또 예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나름대로 선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병기수석 선수는 그렇죠 예 12시 최인규 선수 지금 이 지역 공략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됩니다 네 6시는 밀어야겠다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12시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지역이 왜 그 병력을 배치 안 했나요 최인규 선수 자 맞바꾼다면 안 되죠 더 아깝습니다 최인규 선수 12시가 그 최인규 선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예 스파이더마인도 개발하고 벌처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최인규 선수 그 개스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고육체계 일환으로 예 그 미네랄만 먹는 벌처를 생산하는 이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 골리앗은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이제 다수 탱크하고 함께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주로 탱크 위주로 상대가 이제 푸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땐 벌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벌처가 드래곤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래곤 근처에 이렇게 가가지고 스파이더 마인 설치하고 어떤 이 자살 특공대 이런 형태로요 그게 탱크한테서 사실 통하거든요 자 고맙습니다 마인을 곳곳에 심어놓고 있는 최인규 선수인데 어떻게 운영될지 보겠습니다 네 6시 멀티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변기서 선수가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12시 멀티를 내줘야 됐고 아 글쎄요 지금 이 5시 쪽에 변기서 선수의 멀티가 활성화되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투가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탱크 곤리아스를 본진가스만으로 막기 힘들죠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가 개스 하나만 없기 위해서 참 가지내를 쓰지만은 아직까지는 두 번째 개스 제시하는 곳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최인규 선수 진짜 개스가 목마른 겁니다 이제 탱크 하나 남았나요 변기섭 선수의 언덕이 아 탱크 둘이군요 네 가스 멀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최인규 선수 대란전 지형 중요합니다 정말 아 이거 12시까지도 내주게 됐어요 롤레미네랄도 그나마 채취 못하겠군요 아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최인규 선수 네 변기섭 선수 예 진짜 이 어떤 이 경기의 중요성 예 변기섭 선수 한번 쭉 밀어볼 만한데도 예 유리한 거를 완전히 끝까지 상대가 지휘질을 칠 때까지 유리한 상태로 지속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 진짜 안정적으로 자 물어야지 않죠 자 마인 마인 예 사실 지금 마인으로 시간 벌기는 좀 지났고 예 예 마인 봤으면 지금 뭐 커벤스에다 많기 때문에 뭐 피해가 있어도 그냥 옵니다 뭐 피해 감소하고 오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레인지 유닛인 어떤 이 골리앗들이 다수 이제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예 마인들이 벌떡 일어나도 예 자폭하기 전에 골리앗들이 이제 없애주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마인을 운영을 할 때는 예 대프로토스전 메카닉 테라날 때의 어떤 기본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인 주변에 벌초들도 좀 놔 두고 이런 식으로만 해줬어도 그 마인으로 저 골리앗 탱크 어느정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참 되죠 아 이 파이널이 아직까지 못됐습니다 예 지금 1차전과는 다르게 병길섭 선수 리드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최윤규 선수 지금 암담하죠 예 굉장히 암담한데 병길섭 선수 이렇게 냈으면은 예 하여튼 그래서 한번 모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금자금 경기 진행합니다 뭐 그만큼 급하긴 급하자 게임 스코어를 밀리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진행을 해 아 저 탱크 지금 병기서 선수 가스멀티 늘리는데 물론 초반부터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별 무리하지 않고 이제 쉽게 쉽게 얻고 있는데 눈에 보이기에 하지만 지금 최윤규 선수는 10시 쪽에 하나의 가스멀티 확보하는데 또 참 더디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네 이번에 또다시 탱크를 좀 전진을 해서 자 그래도 시간 많이 늦어졌고 피해도 많습니다 최윤규 선수 아 또 사거리도 안 닿아요 지금 아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죠 예 병길섭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예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병력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10시 1반 예 이쪽 지키는 탱크 6대 2대 1위 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을 모아서 이제 폭탄드랍 예 그냥 셔틀 아 셔틀이 아니라 이제 드랍십 한 4기 정도 만들어서 확 가도 되고 지금처럼 주병력으로 확 러쉬 들어가도 되고 네 여러가지 면에서 병길섭 선수 선택할 수 있는게 많은 유리한 상황에는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 해주는건 3차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최윤규 선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사실 좋거든요 네 지치게 만드는거죠 그럼요 예 자 병력 자 모아서 모아서 자 위쪽에 자 온리 미네라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예 유리한 상황에서의 어떤 장기전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최윤규 선수는 아마도 미네라는 상당히 남을 것 같은데 예 가스가 문제네요 지금 경기까지 갈 때 2경기 이기고 1경기 지고 2경기 이기는 선수가 훨씬 더 기세상 유리하죠 지금 벌처만 팩트로 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가스가 없다는 증거고요 네 만약에 병길섭 선수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지금 미네라는 천이 넘는데 가스는 백 한 이십 정도 미네라는 2천이 넘습니다 테크 한 대 정도밖에 생산 못하죠 네 할 수 없이 자꾸만 벌처를 뽑고 있는거고요 네 장단적으로 점점 최윤규 선수의 팀팔은 붉은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, 3천이 넘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뭐 병길섭 선수가 예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3차전을 위해서 2차전에서 최윤규 선수 지는 회자 뭐 이런 거라면 이야 진짜 병길섭 선수 무거운 선수구나 라든지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되는거죠 사실 이곳 대키가 이렇게 힘이 든가요 다리 방어하자고 하면 정말 그렇죠 예 바로 벌처가 탱크를 저런 식으로 잡아주는거죠 예 다리가 있어서 빠른 벌처 아 네 그래도 지금 참 한계가 있는 네 게릴라 전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윤규 선수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예 조금 그 힘을 아껴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지를 칠 정도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병길섭 선수가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 말고 3경기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냐 최윤규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질질 끌면 병길섭 선수의 페이스에 점점 말리거든요 네 네 심리전까지 더하면서 변길섭 선수 자 비프로스에서 승리를 거두고 게임수가를 타이로 만들어놓고 분위기상 자신의 3승세에서 3경기를 맞습니다 변길섭 예 이겨도 무표정 저도 무표정